얘들아! 와우! 오늘 또 배 만들기에 왔습니다. 와우! 배 만들기에 배 따윈 없어. 배 좀 파고 싶다. 다음엔 진짜 배 좀 만들어 볼까 싶다, 그래서. 야, 배 좀 와 진짜 배 만들기에서. 오늘 대충 뭐 만들지? 이 친구로 알려줄게. 소환해줘! 기대돼! 저기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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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 스티비디야! 스티비디커맨! 불쌍님, 나 스티비디 전문가야. 진짜? 오! 야, 잘 만들었지, 인형. 우와, 스티비디커맨이다. 나 피겨워, 나 피겨워. 얘 울고 있어. 야, 울고 있대. 와, 기생충도 있어, 스티비디. 어, 뒤에. 와, 미쳤다. 생각보다 더 디테일한데? 아, 이거 그거다. 기생충 감염돼서 괴로워하는 스티비디. 아, 맞네. 사실 오늘 할 게 한 주제의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절망편과 희망편으로 나누는 약간 비교 콘텐츠야. 오, 재밌겠다. 제 차례인가요? 너가 활약할 차례야. 자, 소환해봐. 변신 로봇이다. 조종석, 조종석. 우와! 우와! 우리 그때 했던 스티비디 공성전 게임 알지? 거기에 이렇게 생겼잖아. 아, 똑같아, 그럼. 한쪽 팔이 이상하게 됐네요. 한쪽 팔에 어깨가 좀 쳐졌네. 지금. 팔걸 됐다. 약간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고 해줄게, 컨셉. 불량배. 료미야, 너가 조종하는 거 같다. 거기 앉아있으니까. 감태. 우와, 대박. 잠깐만, 이게 절망편이라고? 말도 안 돼. 나 머리 날아갔어. 희망팀 타스맨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나도. 근데 머리는 왜 없지? 아, 있네. 위에 있네. 자, 짱 위에 있네. 우와, 기생충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이네. 오, 합체! 우와, 합체! 우와, 진짜 멋있어.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전기가 움직여. 막 돌아가. 야, 머리 돌아가는 거 봐. 우와. 이거 뒤에 기생충도 붙어있을까, 안 볼까? 제가 기생충입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 내가 기생충인데. 자, 다음 맨돌 친구 소환해주세요! 쨍끄. 야,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뭐지? 지맨인데, 업그레이드 지맨이야.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거 잠깐만, 이거 짱구. 짱구네, 유치원 원장선생님 아니야? 우와, 날아간다! 우와, 날아간다! 이거 옮... 오, 잘 만들었다. 우와! 우와! 아니, 근데, 티비드 만든 친구들은 이 정도 기농을 기본으로 넣었나 봐. 막 총 쏘는 거 대박이다. 우와. 그니까. 라이아! 보여줄 때가 됐다. 옛날에 우리 배 만들기 할 때, 지맨 토일랜드 만든 친구가 얘거든? 우와. 업그레이드 지맨을 또 만들어왔어. 자, 가자! 나와라! 지맨레레!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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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엄청 봐.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우와. 똑같이 생겼어! 야, 공중으로 올라와서 봐봐, 우와. 아니, 집사님 입 찢어진 것까지 똑같아. 그치? 그거 그대로 표현했는데? 집사님! 진짜 똥 있어요! 집사 똥. 집사님이잖아! 집사 똥! 뭐야, 이거? 아, 날아갔지. 모습을 보지 못해. 우와, 미쳤다. 우와, 얼굴 봐. 우와, 멋있다. 아니, 제트팩 디테일 봐. 제트팩 하나하나 손수 만든 거야. 그냥 자연 불이 아니고. 머리 움직이는 게 진짜 똑같은데? Mm-ray, À SheikropolSp Ils 1-2. 나 쳐다본다! aparecer. 둘이 박치기 한 번 해봐. 야, 너 나 알 수 있으면 박치기 한 번 해봐.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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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metropolitan 약간 저 지맨은 진화가 덜 된 지맨이니까... 어쩌봐. 우웟! officeц! 와와와와와! 아 이건 왜 가져왔냐? 오늘 주제는 이건데 야 이거 자기가 만든 거 아까워가지고 키워팔기 하려고 그래 좋다 어? 어 내려갔다 보여줘 이제 움직이거 오! 팔 움직이는 거 봐 디테일하게 이제 걷기까지 하면 완벽한데 약간 발이 약간 굳어있는데 어 움직인다 와 볼 만한다 자 여기에 일어서 바로 절망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팀? 아니야 이게 희망이야 아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 와 우와 봐봐 너가 공포ムwater 재밌다 웰로우가 절망이라고 해서 지금 털권 요현이 생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웰로우 밟고 넘어졌다 절망팀 오! 뭐야 뭐야 교수형의 전 ㅋㅋㅋㅋwwww 작동해봐 귀여워 퓨! 귀엽네 둘이 나란히 누워서 왜 이렇게 귀엽게? 나 바라봐 자 아빠 스피커맨, 아들 스피커맨 우와 나온다! 이게 왜 절망이야? 이게 절망이야! 이게! 이게? 이게! 망치기 두르고 하면 우와! 우와 자연스러워 움직이는 거 오 약간 뭐지? 얼음판에서 걷고 있나? 난 수추는데? 자 휘만판 타카멘 소환해주세요! 이게 절망이었는데 희망은 얼마나 더 쩔까? 우와! 여기 바로 여기! 뭐야? 엄청 커 우와! 사이즈가! 우와! 이제 아마 합체하지 않을까? 반 부사줘 오! 된다 합체한다! 오! 아! 저기 방패가 띠로야? 띠로리로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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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봉! 사봉! 집사님! 어깨에 있는 카메라도 막 움직여 따로! 봐봐! 오! 맞네! 우와! 이 정도 디테일 되니까 희망 편이지! 우와! 근데 혹시 할 수 있는 행동이 따봉밖에 없니? 따봉! 따봉? 탁카맨 할 줄 아는 그 따봉밖에 없지 않아요? 야! 탁카맨이 얼마나 열심히 적들 잡았는데 얘들아 나 탔다! 와 디테일이 장난 아닌데? 저 아직 개그 생각났는데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해봐요 로이 플러스 집사는? 로사! 나가세요 이건 재미도 없잖아 롱이가 내가 아직 개그하면 웬만하면 웃어주거든 이게 뭔가 낫지 근데 얘들아 뭐지 이거? 집사님 보톡스! 보톡스 부작용 온 집사님이야 아니 그건 좋고 이거 좋았네 이거지 이거? 야 이거 맞춰볼 사람? 집사 토일렛! 아니야! 맞네 집사 토일렛이네 이거 봐도 집사 토일렛이네 이거! 톱니 토일렛이야 아! 나 뭔지 알아 아니지? 자 작동해봐 간다 빡!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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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게 끝인 것 같아 이게 절망이지 아니 이게 희망이야 이게 왜 희망이야 이게 왜 희망이야 그런데? 뭐야 척까지 쏘는데? 근데 이게 세이프로 자기가 다 맞지? 절망이었고요 절망이죠 이 친구는 매끈하게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도트로 만들었어 왜? 네모블럭 하나하나를 쌓아서 만든 친구야 아 치즈같이? 어 그런데 퀄리티가 말도 안 돼 우와 기대돼 자 소환해주세요 나 너무 기대돼 오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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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얘 하나하나 다 만든 거 네모 붙여서 아니 톱니 봐 톱날 봐 톱날 우와 우와 정말 정교해 헐! 이거를 네모 하나하나 붙여서 만들었어 얘는 우와 우와 와 입 다 움직여 입이 입 속이 완전 뒷그러워 그니까 완전 리얼해 아 먹혔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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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안 돼 안 돼 나 먹지마 야 톱니 돌리고 춤 붙어 내가 편하게 느껴 우와 우와 나 왜 들려가냐? 우와 우와 집사님 이거 누르면은 분리가 돼요 아 눌리지 말라고 나 지금 저 친구 지금 속으로 욕하고 있을걸? 하하하하하하 야 하신마냐 고개 하지 말라잖아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오즈 진짜 이 쩐다 까까머리 색깔 다른 거 같아 이거 절망편이랑 희망편 둘이 탑블레이드 해볼래? 간다! 받치기 가자! 고고 아 너무 틀딱인가? 요새 베이블레이드대 탑블레이드도 너무 큰 틀딱이 오! 너무 옛날 거였어 마지막은 타이탄 티비맨 이거든요 절망팀 소환해주세요 와! 나왔다, 땅! 뭐야? 파이탈이 있네! 야, 얼굴 내가 이거 하지 말랬지? 내가 바꿔랬잖아. 바꾼 얼굴로 하랬잖아. 끝났어, 바로. 아깝게 좀 더 귀엽지 않아? 아깝게 좀 더 디지털 느낌이라 좋아하는데. 야, 다시 바꿔래. 야, 다시 바꿔. 다 쏘봐. 원래 게 더 좋대. 이게 진짜 나온단 말야. 아, 이 친구. 너무 귀엽다. 배 만들기 할 때 본 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나. 소환해주세요!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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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왜? 이거 뭐야? 저 멀리 날아가는데? 프로펠러랑 같이 스피커들. 내려왔다! 자, 이게 타이탄 TV맨입니다. 얘가 시네마 맨으로 진화까지예요. 근데 그 진화할 수 있는 티비가 프로펠러랑 같이 저기 멀리 날아가버렸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우와! 미쳤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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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집사됐어! 야, 기다려. 나 얼굴 보러 간다. 갑자기 안 멋있어졌다! 우와! 갑자기 안 멋있어졌다는 뭐냐? 뭐야! 끌릭릭릭 이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배찌야 뒤에 있는 그걸로 공격할 수 있어 진짜 멋있을 거 같거든 최고일 것 같거든 우와아아아 야 이거 포일렛 관자놀이 찍을 때 그건데 이거 아 맞네 어 아 불빛 공격 우와 야 그거다 이거 전자파 공격이야 아아아아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 오늘 스키비티 토일렛을 주제로 절망편 대 희망편 해봤는데 어땠나요? 다들 너무 잘 안 들었어요 진짜 고인물들이었다 나는 이 집사 팁임이 제일 마음에 든다